나는 준회야. 남들 눈치도 많이 보고 굉장히 여리고 역류성 식점이 있는 거 같아. 너도 알겠지만 죽어도 안 해. 하이! 난 준회야. 반말을 한번 해볼게. 이번 솔로 앨범 다섯 글자로 영업해주라. 다섯 글자라고? 다섯 글자. 나는 준회야. 나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니까 어떻게 보면 구준회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.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. 팬들이 지어준 별명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게 뭐야? 옛날에 지어준 건데 굿샥 마이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맘에 들더라고. 근데 나는 사실 굿샥 마이웨이가 아니야. 나는 되게 남들 눈치도 많이 보고 굉장히 여리고 근데 모르겠다. 너 눈엔 그렇게 비춰졌나 봐. 맛집에 갔는데 딱 너 앞에서 영업 마감을 한 상황이야. 이런 상황을 준회가 원형적 사고로 전환해 본다면? 아 원형적 사고로 전환해 본다. 아 이 가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욱 증폭돼서 다음에 영업 중에 오게 됐을 때는 더욱 맛있겠지? 쉬는 날에는 주로 뭐 해? 아 쉬는 날에는 뭐 워킹 그리고 웨이트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잤던 것 같아. 피곤해. 최근에 한 소비 중에 추천할 만한 아이템 있어? 위 영양제를 샀는데 양배추 성분이 많이 함유되는데 그걸 먹으니까 너무 소화도 잘 되고 내가 원래 막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가지고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되고 막 숨 잘 안 쉬어주고 이랬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너무 소화도 잘 되고 좋더라고 가장 잘한 소비인 것 같아. 10점 5점 만점에 몇 점? 아 5점 만점에 나는 5점 주고 싶어. 그래도 위가 중요하잖아. 앨범에서 주내는 전부 가능이요라고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자신감은 뭐 팩트를 기반으로 나오지. 그래도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. 인터뷰 할 때 이런 질문을 진짜 피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? 나 있어.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인터뷰도 그렇고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알크 잭슨 박사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나는 진짜 춤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진짜 싫어해 춤추는 걸. 죽어도 안 해.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야. 너한테 팬들은 어떤 존재예요? 고마움 그 자체지 뭐. 무슨 말이 있겠어? 얼마 전에 음악 방송했을 때도 팬들이 또 와가지고 응원해주는데 진짜 힘이 많이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팬들이 없으면 내가 없지. 언제나 나는 되게 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절대 흔한 게 아니라 너무 고맙지.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없어? 물어보고 싶은 거? 음... 오늘 내가 어땠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네. 반말 인터뷰 해보니까 어때? 한층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진짜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 같아서 더 좋았고 반말 인터뷰 되게 재밌는 거 같아. 또 하고 싶고 어떤 콘텐츠가 됐던 간에 이렇게 너네를 만났으면 좋겠다. 항상. 어. 데뷔 9년만에 부준의 첫 솔로 앨범 나왔는데 많이 들어줄 거지? 들어줄 거라고 믿어. 언제나 사랑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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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